자, 그럼 지금부터 윈도우 컴퓨터에 우리가 PHP를 설치해서 실습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PHP를 직접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또 웹서버와 연동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아주 편리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는 뭘 쓸 거냐면 검색 엔진에서 비트나미 비트나미 윈도우의 W, 아파치의 A, MySQL의 M, PHP의 P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비트나미 WAMP 스택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설치를 하시면 돼요 로컬 인스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제일 위쪽에 있는 것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화면은 비트나미에 로그인하라는 뜻인데 로그인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NO THANK YOU 이렇게 눌러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끝날 때까지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다운로드가 끝난 다음에 다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끝났으니까 이제 설치를 해봐야죠 설치해보겠습니다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잠시 후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설치 프로그램은 나올 듯 말 듯 안 나오네요 이제 시작되나 봅니다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뜨는데요 여기서 Next를 누르고요 Next 그리고 비트나미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건데 바꾸진 마시고 어디에 설치하는지를 유심히 좀 보십시오 지금 제 화면에서는 C드라이브 밑에 비트나미라는 디렉토리 밑에 wamp-stack-bitnami의 버전 명이 적혀있는 디렉토리에 비트나미가 설치될 것이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Next 그 다음에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지정하는 건데 여러분이 실제로 서비스 할 거라면 굉장히 복잡한 비밀번호를 하셔야지만 되고요 교육용으로 하신다면 저처럼 1, 6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운영할 때는 이런 비밀번호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됐고요 그리고 Next, Next 하면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설치가 지금 끝났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Finish 버튼을 누르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웹페이지가 하나 열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나미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비트나미의 홍보 페이지가 웹브라우저를 열린 다음에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비트나미를 이용해서 Apache PHP MySQL을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비트나미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요 비트나미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트나미를 통해 Apache MySQL PHP를 여러분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 도구를 직접 실행하고 싶을 때는 윈도우 탐색기를 켜시고요 그리고 이 윈도우 탐색기에서 C드라이브로 가신 다음에 비트나미로 가세요 그리고 wamp-stack-director로 가면 이곳이 바로 비트나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에요 Apache PHP MySQL에도 이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manager-windows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바로 이 프로그램이 비트나미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이 비트나미 매니저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웹서버를 켜고 끄고 데이터베이스도 켜고 끄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초록색으로 떠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초록색으로 떠 있지 않다면 선택해서 Start 버튼을 눌러서 얘를 실행을 시키셔야지만 제대로 동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비트나미를 이용해서 Apache PHP MySQL을 설치했다면 이제 실습은 어디서 진행하면 되냐면 Apache 디렉토리 밑에 보시면 htdocs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저 디렉토리가 뭐냐 웹브라우저가 우리가 비트나미를 통해 설치한 웹서버에 접속해서 어떤 웹페이지를 요청하면 웹서버는 바로 이 디렉토리에서 그 웹페이지를 찾습니다 htdocs라는 디렉토리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디렉토리를 일종의 기지로 해서 지금부터 진행할 실습의 파일을 위치시키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파일들을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버리고요 작제 우리 수업에서는 atom이라는 에디터를 실습 환경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저는 atom을 켰고요 그리고 htdocs라는 그 디렉토리를 add 폴더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폴더로 지정하겠습니다 C드라이브에 비트나미 wamp 스택에 아파치2 밑에 htdocs까지 들어간 다음에 폴더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되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php를 잘 설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test.php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타이핑을 좀 해주시고요 저장 그 다음에 test.php 파일을 열어봅시다 127.0.0.1 test.php 엔터 쳤을 때 이렇게 현재 우리가 설치한 php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표현하는 복잡한 문서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php를 설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완벽하게 마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실습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마치겠습니다